서울은 36,000원, 37,900원, 26,800원, 청주, 대전은 25,100원, 논산은 27,700원.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여기를 왔냐면은 여기서 오늘 저기 창원을 갈 겁니다. 창원에 창원에 오늘 다학교 사진 찍으러 가는데 다학교 소개하러 가는데 여기는 이제 부산에 왔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안 가고 부산에서 창원이 더 가깝죠. 울산보다 울산이 머니까 그래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버스 등 부산 노포동 시에버스 등랄이거든요. 요 안 또 한 번 촬영하고 약국도 있고 요 안 부산 관광안념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또 습득한 것도 있고 제가 산 데는 여기거든요. 여기 이곳에서 창원에서 보면은 여기 써놨죠. 창원에 마산 30분 10시 11시.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찍으면 됩니다. 예.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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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번 12,000원 4,000원 1,000 effic Freund 여기 지금 차... 응? 잘 안보여 이제 오늘 여기 25분 참은 진해있어 그래서 일단 이제 50분 내가 올라타면 되죠 248분 응 이제 나갑니다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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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20분 20분 여기 2차를 타는데 좀 25분 2차만 진해 25분 여기 수났자 20라운드 수납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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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분 20분 20분 2차 제가 도착했거든요. 여기가 그 창원 창원 그 시에버스 터미널. 여기 크라운 호텔도 보이고 호텔 프라우도 보이고. 그죠. 여기 이제 제가 타고 온 동물리에서 창원에 대학교 찍으러 왔기 때문에 그 영상은 오늘로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여기로 어떡하지. 여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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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부 찍을까. 멋지다. 요안도. 여기 창원. 멋지네. 역시. 버스 터미널이. 이렇게 생겼구나. 음. 음. 장문대학교. 창원대학교. 여기 있어라. 음. 장문대학교. 역시. 버스 터미널.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창원. 창원. 창원역입니다. 창원 시에버스 터미널인데. 안이 보기 좋네.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예. 깔끔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방 놔두고.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없고 해서. 정답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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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 있고.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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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많이 왔는데 가야죠. 5시 35분. 보통 이렇게 둡니다. 창원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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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構 Об Welcome BEN. 창원에서 만나요. 창원에서 만나요. 알 수 없죠. 감사합니다. 빌딩이 납니다.